지난 3분기 가계의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높은 물가에 실질소득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주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만 9천원으로 1년 전보다 3% 늘었습니다. 이로써 명목소득은 지난해 3분기부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물가변동에 영향을 제거한 소득을 의미하는 실질소득은 2.8% 줄어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만의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. 가계의 실질적인 형편은 1년 전보다 나빠진 겁니다. 한편 3분기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5.9% 올랐습니다. 분기 기준 상승률로는 199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.